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윤희숙 후보는 8471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당선자를 낙선자로 바꿔버린 겁니다. 당선자인 윤희숙 후보를 꿇어 앉히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선관위는 전현희 득표율 52% 윤희숙 47%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조작된 데 사용한 조작규칙을 찾아내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율로 환산하게 되면 총득표율이 윤희숙 53대 전현희 45입니다. 윤희숙이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그 선거를 전현희 후보가 승리한 거로 바꿔버린 겁니다. 얼마를 집어넣냐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14983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14983표를 집어넣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얼마나 부풀었냐 8.30%를 부풀린 겁니다.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표를 쑤셔넣는 방법은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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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한 장 전현희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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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한 장 전현희 그렇게 해서 14983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윤희숙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52% 정도로 당선이 됐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당일 투표가 50대 48이었습니다. 50대 48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몇 프로로 좀 조작했습니까 60대 38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까 여러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 당일 투표에서 원희룡 씨가 이긴 겁니다. 50대 48로 사전투표에서 60대 38로 만들어서 성부를 뒤집은 겁니다. 선거관리변회가 성부를 주로 여러분 어떻게 뒤집습니까 당일 투표에서는 국힘당이 이기는데 표를 집어넣고 사전투표에서 크게 이런 국힘당이 패배하도록 만들어서 이러면 뒤집어 엎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 힘이 정신을 절여 가지고 선거법 개정에 나설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여기 윤희숙 후보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50대 48로 이겼는데 당일 투표에서 사전투표에서 60대 38로 패배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하게 되면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전문가 되셨을 겁니다. 이 붉은색이 차이값입니다. 첫 번째 칼럼은 전현희. 두 번째 칼럼은 윤희숙입니다. 윤희숙은 항상 표를 빼앗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차이값이 마이너스입니다. 전현희는 항상 표를 공차표로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게 붉은색이 플러스입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해 큽니다. 엉봉동 전현희 플러스 17% 윤희숙 마이너스 16% 어마어마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전현희 후보가 엉봉동에서 당일 투표 득표율이 42%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17% 올라가 59%입니다. 무자비한 조작을 한 겁니다. 기업에는 핵심이 있지만 선거는 선거 조작은 핵심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꼭 같은 프로그램을 쓴 겁니다. 10년 동안 뭡니까 그냥 사고를 우려먹듯이 꼭 같은 프로그램으로 꼭 같은 방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덜미가 잡히는데 서너 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찾아내는데 서너 시간밖에 안 걸린 겁니다. 이번에 꼼수를 또 심하게 썼습니다. 대통령 선거하고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모두 다 사전투표를 까고 그다음 당일 투표를 깠습니다. 사전투표를 먼저 까게 되면 사전투표 깔 때하고 당일투표 깔 때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부담을 느꼈던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당일을 석가가 이른 바로 함께 여러분들 개포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혼란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지저분한 방법들을 선관위가 다 도입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영속화 제도화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번에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윤 대통령이란 사람이 무심한 사람입니다. 무책임한 사람인 겁니다.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겁니다. 국민들이 대들거나 저항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저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대법관들하고 이런 판사들이 다 선관위원장이니까 다 한통송이인 겁니다. 이제 대통령도 한통송이 돼버렸으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죠. 중동성동국화회에서는 14,983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가짜 투표지가 14,983표, 진짜 사전투표자 수가 44,948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59,931표가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선관위가 가짜만큼 부풀려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선관위가 cctv나 캠코드나 고발카메라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절대로 투표자들이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측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홍영표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14,983표를 전현희 후보한테 더해 주기 위해서 실제 사전투표율 25.30%를 33.60%로 발표를 부풀려 가지고 8.30% 사전투표율 8.30%를 부풀립니다. 8.30% 부풀려 가지고 여러분 14,983표를 만든 다음에 전부 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전현희 후보는 실제로는 사전투표율이 45%인데 발표 사전투표율이 59% 이런 폭등을 하게 됩니다. 59%를 폭등을 해 가지고 보니까 당일투표가 여러분들 투표율이 45%인데 사전투표율이 59% 이런 벌점을 띄어 가지고 14% 정도 차이나는 이런 미친 짓을 선관위가 한 겁니다. 선거관리변에는 범죄집단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변에는 사기집단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변에는 조작집단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변에는 자신을 낳아주고 먹여주고 교육시켜준 조국을 국가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사악한 집단인 겁니다. 그들은 지난 10년간 모든 공직선거에서 다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부정선거의 기법과 방법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혁신이 없습니다. 2014년에 사용하던 이런 조작기법을 2016년에도 사용하고 2018년에 사용하고 2020년에 사용하고 2021년에 사용하고 2022년에 사용하고 그리고 마침내 2023년에도 사용하고 2024년에도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이걸 서너 시간 만에 그냥 찾아낸 겁니다. 맨 눈으로. 우리는 모든 조작을 여러분들 다 디텍트 그냥 변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완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프로그램을 짜가 여러분들 다 세팅을 시켜놓은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찾아낸 겁니다. 14,983표를 전현희 후보와 함께 더해줘 가지고 전현희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여러분 윤희수 후보가 8,471표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그것을 14,949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전현희 후보가 6,478표로 승리한 후보로 바꾼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오늘 검찰과 경찰의 이름 지시를 하셔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포렌식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들어가게 되면 그냥 모든 흔적이 다 남아있을 겁니다. 윤 대통령이 그걸 안 하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공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동안 그냥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 번 생각하셨던 분들도 그냥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 같은 일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뭉개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은 윤희수 후보가 승리한 표수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것은 전현희가 6,478표짜로 승리했다. 제야 전문가가 실제로 추정치를 구해보니까 8,471표로 윤희수 후보가 승리한 선거를 6,478표짜로 전현희 후보가 승리한 선거로 탈바꿈시켜놓은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정선거를 14,983표는 나누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가 다 더블당 후보 함께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익값 그래프가 이렇게 뚱뚱한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사전빼기 당일에 차익값 그래프가 이렇게 뚱뚱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찾아낸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구를 하게 되면 오른쪽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조작되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조작되지 않는 상태와 왼쪽 조작된 상태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10년 동안 조작을 해온 겁니다. 국민들을 대지괴로 여기지 않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이와 같은 것은 모든 것이 다 까발겨진 상태였는데 이제 닥치고 뭡니까? 그냥 국민들을 대지괴로 여기는 겁니다. 꼭 같은 방법을 이번에서도 그대로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선관위가 발표된 자료입니다. 밑에는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조작한 것을 조작하지 않는 상태로 복구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율이 실제 사전투표율이 24.03%입니다. 그것을 중구 성동갑에서 31.94%로 발표를 한 겁니다. 이번 여러분들 사전투표장에서 나타난 특이한 현상은 참관인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교육을 받아 가지고 본인이 계수기로 실제 사전투표자 수하고 모니터상에 나타나는 선관위가 만든 발표 사전투표자 수가 현저하게 격차가 생깁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린 겁니다. 그리고 표를 집어넣다가 이렇게 걸리던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 차익값이 플러스 12, 마이너스 12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선관위는 지난 10년간 모든 선거 데이터를 다 조작해 온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유니스 후보가 2%포인트로 당일투표에서 이겼습니다. 사전투표에서는 22%로 패배시킨 겁니다. 선관위가 이 짓을 여러분 한 겁니다. 이번에 이 문제 여러분들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나라의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이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가는 철두점의 진중국가가 될 겁니다.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14,934표를 선관위가 집어넣은 겁니다. 김용빈과 노태학이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 선관위는 범죄집단인 겁니다. 범죄집단은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이 수사에 들어가도록 명령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책임한 사람인 겁니다. 나는 동갑내기지만 한마디로 뭐죠? 사람 취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 얼굴을 보면 그냥 구역질이 나옵니다. 토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대를 걸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했죠. 그러나 그렇게 무책임한 남자는 내 일생을 통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죽게 됐고 국가가 망하게 됐는데 그 선거 부정을 다 덮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유니숙 후보는 아깝게 이름들 패배한 겁니다. 선거에서 이겼지만 국민들이 유니숙 후보를 승리자로 만들어주는데 표를 지키지 못해 가지고 선관위가 승리자로 만들어준 전현위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폼을 잡게 생긴 겁니다. 중국 성동구 갑에서 여러분 일어난 일하기를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